대표님은 바로 달림이 너 낳아준 분이야. 너 따위가 감히 내 딸한테? 대표님이 바로 달림이 너 낳아준 분이야. 너도 너지만 너희 엄마도 참 대단하더구나. 새끼가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버리고 도망치는 애미라니. 하긴 엄마가 그 모양이니 딸이 뭘 보고 배웠겠어? 우리 엄마 비난하지 말아요.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요.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하지 말아요. 네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짓밟아줄게. 너희 엄마도 잘 떠났어.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 엄마까지 지옥 속으로 쳐넣었을 테니까. 저 내 아기 지키고 싶었어요. 다가온 구치소에서 유일한 희망이었고 끝까지 내 아기 지키고 싶었다고요. 내가 버림받아서 내 아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었는데. 야옹이. 왜이래? 괜찮아요? 참지 않아도 돼요 울고 싶으면 울면 돼요 그래 고마워 고마워